1. 베로나가 진짜 죽은 이유는 엄마인 오윤희가 장례 후 함께 따라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. 즉 이 상황에서 로걸리가 다시 베로나를 빼돌리고 할 상황이 못된다는 것입니다. 다음별은 약물을 먹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. 그런데 회상신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? 아마도 진실과 망상이 뒤섞였을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오후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은별은 계단 위에서 분명히 양 날개가 모두 있는 트로피를 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. 그리고 베로나는 밀려 떨어질 때도 떨어진 후에도 머리에 트로피 날개가 박혀있지 않았습니다. 또한 6회 회상신에서도 하은별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도 베로나의 머리에는 날개가 역시 박혀있지 않았습니다. 즉 이게 옥의 티가 아니라면 베로나 머리에 트로피로 타격을 가한 인물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은별이 베로나와 몸싸움을 벌인 후 트로피를 들고 교실로 들어왔을 때 소방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. 하은별은 곧바로 자신의 사물함에 트로피를 감추지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죠. 이때 하은별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다시 들어와서 베로나의 머리를 가격한 트로피와 바꿔치기 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하루 뒤 하박사가 와서 다시 그 트로피를 주석경 사물함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을 것입니다. 주단태의 진짜 목적은 석경이의 대상이 아니라 천서진이 가지고 있는 청아재단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조비서를 시켜 베로나를 죽인 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을 것입니다. 조비서는 사고 직후 하은별이 자리를 떠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트로피로 베로나의 머리를 가격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트로피를 다시 하은별 사물함에 있는 트로피와 바꿔치기 한 것이죠. 참고로 6회에서 조비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. 결국 하은별 때문에 천서진과 하윤철이 알아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. 이에 하윤철은 천서진과 함께 베로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. 하윤철에게 베로나는 그냥 예전에 사랑했던 오윤희의 딸일 뿐이었으니까요. 6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사 역할로 나온 이시연의 표정이 정말 거슬렸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표정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죠. 하윤철은 돈으로 형사 이시연을 매수했고 병원을 의심 없이 다닐 수 있는 이시연은 베로나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렸을 것입니다. 결정적으로 이시연이 진범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옷이 일치합니다. 두 번째는 팔자걸음입니다. 알다시피 이시연은 나 혼자 산다에서도 자신의 팔자걸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물론 팔자걸음이 주단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시연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